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그 애도 한 명 동안 어쩔 수 없던 천만장으로 엄마의 속상한 우산기 아들 날 맡기만 하고 내가 잊지 못했어 엄마 내 친한 친구 없었기에 너무 슬펐어 내 맘에 대해 날 서구야 더 필요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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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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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